22대 국회 초반부터 여야 대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임위 구성과 쟁점 법안 논의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민주당 과학기술분야 영입인재로 지금은 당 대변인을 맡고 계신 대전유성을 황정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요즘. 눈꽃틀 새 없이 바쁩니다. 그럴 때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22대 국회 임기 시작한 지 오늘로 꼭 보름 지났습니다. 초선의원으로 활동은 숨가쁘게 돌아갈 것 같고요. 요즘 평일 하루 어떻게 지내세요? 정말 제가 원래도 아침형 인간이었는데 강제로 새벽형 인간이 되었어요. 제가 아침에 매우 일찍 첫 출발하는 KTX를 타고 대전역에서 서울역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을 대전에서 하다 보니까 강제로 새벽형 인간이 되고 그리고 지금 과방위원이기도 하고 우원총회도 하고 무엇보다도 대변인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매일매일 공부할 것도 굉장히 많고요. 학습해야 될 게 많아서 매우 바쁩니다. 지난 보름 동안 당 대변 역할을 맡으셨고 앞으로도 계속 맡으실 거지만 상임위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배정됐습니다. 어떻게 상임위 원했던 상임위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과학기술계 대표로 영입이 된 것이니 만지 계속 과학계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래서 당연히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 배정해 주십시다고 요청했고 그렇게 배정이 제가 바라던 대로 되었습니다. 또 이제 전문성 살리셔야 되니까요. 당 대변인은 희망하셨던 겁니까? 아니면 제안을 수락한 겁니까? 이게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당 대표님께서 당원존 유튜브 생방송 중에 갑작스럽게 저한테 제안을 해 주신 거예요. 당원존 라이브에서 유튜브 생방송 중에. 앞에도 그러니까 당원들이 계시고 당원님들이 계시고 온라인에도 많은 당원들이 듣고 계시는 생방송 중에 저한테 제안을. 거기에는 같은 장소에 있긴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민주당 중앙당 당사의 당원존이 있거든요. 거기에 오프라인에도 많은 분들이 계셨고 온라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신 상태에서 대표님이 저한테 직접 제안하셨습니다. 거기서 안 된다 그러면 대표님이 뭐가 됩니까? 아니요. 제가 원했습니다. 원하셨군요. 원하셔서 하셨고 대표님이 정말 깜짝 제안을 하신 거네요. 깜짝 제안이 있고 저도 그 자리에서 그게 실제 제안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다시 공식적으로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당과 국민의 소통 창구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계를 대변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제안을 해 주신 것 같고 감사하게 제가 수락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황정하 의원이 2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부터 연쇄 업무보고 받는 과정을 궁기 잡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어쨌든 의원님은 적극 반박했고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측에서 지지성명인데 내놓기도 했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제가 이제 개원하자마자 과학기술정보방수통신위에 배정될 것이라는 건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제 지역구가 대전에 있는 유성구 을 지역이에요. 유성 을 지역은 대덕특구 연구단지 25개를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어차피 제가 과학계 대표이기도 하고 유성구 을 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빨리 현황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일을 이미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 먹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원래도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의 산하 기관들한테 업무보고를 받는 거는 다른 사람들도 통상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관계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틀린 악의적인 기사라고 말씀드렸고 의원실 차원에서도 그 모든 문제제기 기사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제기의 팩트체크에 다 해줬습니다. 그래도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제 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팩트체크한 기사가 다른 언론들에서 나와 있고 그래서 다른 의원들도 개원 이후에 국회의원직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서 통상적이고 일상적으로 수행해진 업무보고였는데 지금도 여야 국회의원 상관없이 여야 상관없이 다 개별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산하기관에 대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일정 당시도 제가 직접 협의한 거 아니고 그 위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NST라고 있는데 그분들이 각 산하기관에 일정 다 조율해서 저한테 알려주신 거고 실제 실무 단계에서도 업무보고보다는 현장에서의 의견들을 청취해서 뭐가 불편하신지 국회 차원에서 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지 그런 의견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자리라는 것도 충분히 실무진 차원에서는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협의도 마찬가지고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언론에서는 초선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주변에 다른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길들여질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지금 이 국회의원이 된 것이고 제가 얼마 전에 발의한 법안도 일하는 국회법이에요. 그래서 정말 일을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이 길에 들어선 것이니만큼 꾸준히 열심히 계속해서 차분하게 제가 한 말씀 다 지키는 그런 국회의원이 될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과기연전 노조에서도 이런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서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저한테 일하는 국회의원이다라고 말씀을 과분한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하는 국회법은 제가 조금 있다가 또 따로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국회의원정보시스템 살펴보니까 어제까지 대표 발의하신 법안이 5개입니다. 일단 R&D로 불린 연구개발 예산 확보, 과학기술분야 중공책 마련, 그리고 일하는 국회 전환 등등의 키워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발의를 빨리 하셨네요. 네. 사실 그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제가 이제 당선자 신분으로도 한 두 달 있었기 때문에 4월 10일 이후에 5월 30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원래 하고자 했던 일들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원하자마자 5월 30일 날 바로 발의를 R&D 시스템 복원 3법을 그러니까 모든 걸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면 그날 발의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공동 발의자들도 다 미리 모아야 되는데 다른 많은 의원들이 그때까지 다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사무실에 입주도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수기로 다 돌아다니면서 인장 찍었습니다. 5월 30일 날 발의하려고. 내용은 다 법제처에 검토받은 다음에 준비하고 있다가 30일 날 바로 발의를 한 게 지금 R&D 시스템 복원을 위한 3법입니다. 네. 이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일하는 국회법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원이 회의 불출석할 경우는 세비 삭감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데 일하는 국회는 정말 모든 저희 국민들의 소망일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비 삭감으로 국회의원들을 좀 그래도 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요. 사실 이 법을 처음에 발의했을 때의 생각은 그날이 첫 본회의가 열리는 날 제가 또 발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회의 1차 저희 전체회의 할 때 민주당 의원과 야당 의원들 빼고 여당 의원들이 전원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전체 본회의도 지금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상임위원들도 빨리 열었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이렇게 그분들한테 조금 각성을 하자는 의미에서 촉구를 하자는 의미에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R&D 관련 법 보니까 일단 국가 예산 5% 여기에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정부 예산 편성권 침해가 아니냐. 5%로 이렇게 정해놓는다는 게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도 제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정부의 예산 권한을 전부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특정 사업에 대해서 법률에 담은 것도 아니고 국회의 입법권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위헌성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기초연금법에는 20만 원이라는 정액이 법에 담겨 있고 R&D 국가 예산 목표제는 이보다 정부의 자율성은 훨씬 더 높은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과거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에서 찬성자 116명의 명의로 낸 국가건전재정법안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정부의 심의 결과도 아니고 기재부의 예산 편성 지침까지 전부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데 이미 한나라당에서 동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법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단계의 국회 견제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예산과 관련해서는 여당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확대하는 방안 이런 포함된 법안을 내놨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대변인 논평도 내고 그랬었는데 R&D 예타 개선 자체는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과학기술계가 오랫동안 바래왔던 수건 중에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과정에서 의견 수렴 없이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한 절차나 방식 개선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제도만 폐지하라는 뜻이 아니었거든요. 예타 과정에서 그 사업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우리의 세비와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꼼꼼하게 정밀하게 체크가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절차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그런 검증하는 과정 자체는 좀 더 교정이 되어야 된다.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게 현장에서의 의견이었고 제도 개선이 전혀 없이 예탐만 폐지되면 그러면 그 과제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 현장 연구자들이 결정할 건 아니기 때문에 정부 내에 힘이 있는 한두 사람의 목소리에 의해서 예산이 편정될 것이다. 라는 것이 현장 연구자들의 가장 큰 우려입니다. 사실상 예산이라는 게 지금 밥 지을 쌀인데 밥 지을 쌀은 다 뺏어가 놓고 아시겠지만 올해의 r&d 예산이 4조 6천억 삭감되었는데 밥 지을 쌀을 다 뺏어놓고 구멍 뚫은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는 가마솥을 선물해 주겠다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r&d 과학기술 r&d에 대한 생각을 바꾼 것이라면 일단 올해 이렇게까지 삭감한 것에 대한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지금 현장이 완전히 초토화되었는데 과학기술계가 요청하고 있는 하반기 r&d 추경에라도 이렇게 전향적인 의향을 보여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승범 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과학자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정치권으로 뛰어들었을까 싶네요. 과학계를 위해 일 열심히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공동 발의한 것 중에 이거는 꼭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거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과방위 위원이라서 오늘 언론 정상화를 위한 방송사법을 벌써 발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서영교 의원님의 대표 발의하신 구하라법도 제가 공동 발의를 했는데 구하라법도 꼭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후에 모든 의사 일정은 여당의 불참 속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만 참여한 가운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꼬인 전국을 풀어갈 실마리 같은 게 이제 마련돼야 될 텐데 어차피 일방적 양보는 어려우니까 주거받기가 어떤 지점에서 좀 가능할까요? 어려운 질문인데 국민의힘이 대통령 부부 방탄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국정을 책임지는 책임 있는 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번에 총선에서 보여주셨던 그 미니 그리고 좀 일 좀 하라는 일하는 국회가 되어달라는 그런 국민의 명령을 받아들었으면 정말 좋겠고 민주당이 이미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부부 방탄만 아니라면 충분히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에 이렇게 압도적인 과반 의석수를 맡겨주신 국민의 뜻이 좀 무엇인지 좀 알고 이제라도 좀 본회의도 나오시고 상임위원회도 나오시고 상임위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지금 현안인 민생 문제들 굉장히 많거든요. 시급히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일을 안 하겠다라고 목리를 부리고 있는 것은 조금 국민들이 보기에도 너무 불편하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양보를 해 주시고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시는 방향으로 타협이 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보니까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중간 보고를 하고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야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임위 열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여는 것이 관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관례라는 것이 지난 국회 때 헌정사상 최대치의 거부권 행사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예고한 대통령 때문에 이미 그러한 관례를 지킨다는 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이렇게 국회를 전면적으로 보이콧하는 사태가 전례가 없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상임위원회도 원래 합의가 아니라 협의에 따라 개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법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법대로 상임위를 따박따박 개회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국민이 바라시는 이번 총선에서 보여주신 민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향후에도 국민의힘이 국회에 복귀하면 합의에 임하라면서 또 계속 목리를 부릴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법대로 하자. 그 법을 명시해 두고자 합니다. 여당은 진성준 의원은요. 패스트트랙 분류는 신속 처리안건 법안 처리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단축하는 법안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거 핵심 이른바 입법 속도전의 일환인데 이거 역시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운영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다. 여권 쪽에서는 또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민주당 단독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수행하면서 입법 바리케이트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다시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하면 그때 사태를 또 한 번 반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전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함의 극치이자 국회의원의 본분마저 모두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란 몽리에 더 이상 발목 잡히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에 따라서 민주당이 전방위적인 대응 내놓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별검사법, 표적수사금지법, 피의사실공표금지법 등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여권에선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법체계, 국가시스템을 흔들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이 비난은 어떻게 보세요? 이 건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당 대변인 입장에서 브리핑을 했었고요.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 주장의 증거는 없고 사건의 조작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증인을 매수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한 술수라고 생각하고 있고 22대 국회에서는 검찰을 확실하게 개혁할 것을 저희의 당 목표로 생각하고 있고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 차근히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개혁신당에서는 또 거기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둑이 경찰을 잡겠다. 예를 들어서 수사를 받고 있는 부분 측에서 저쪽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까지 또 썼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신 거죠?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조작된 증거 예산 판단이니까 그 판결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이죠. 네. 자 민주당은 최근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서 대권 도전 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를 두는 조항 손받습니다. 이재명 대표 맞춤형 개정이라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일부 나오고 있어요. 당 대변인으로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사실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약간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당원 당규의 개정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당대표께서 내부 논의 과정에서 이 건은 빼고 가자. 많이 반대하는 부분은 빼고 가자는 데가 있어서 설득 과정이 좀 걸리긴 했는데 해당 규정에 대한 원칙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 제왕을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정은 그 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지 이번에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네. 자 황 의원님이 소속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방이죠. 11일 날 첫 회의를 열었어요. 아마 제일 먼저 회의를 열었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상임위원 중에 1번으로 본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최민희 위원장이죠. 오늘도 회의를 열었나요? 네. 오늘도 2차 본 전체 회의를 하고요. 그럼 오늘은 어떤 걸 하셨고 앞으로 방송 3법 같은 건 어떤 스케줄을 혹시 갖고 계세요? 지난번에는 이제 간사 선출을 위한 전체 회의를 했던 거고 오늘은 이제 방송사법에 대한 의결을 하기 위해서 제안 설명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증인 채택. 그리고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서 방통위원장님과 그 외에 다른 관계자분들을 증인을 채택하는 걸 이번에 2차 회의 때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질문을 다음 주에 또 오신다면 정부에서 출석해 주시기를 저희는 바라는데요. 출석해 주신다면 현안들 방송 3법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매주 지금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대변인 하실라 상임위원 하실라 몸이 10개라도 힘들겠어요? 제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여의도에 있으면서도 상임위 과방위도 하고 있고 당대변인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예결위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결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제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을 지역 현안들 챙기기 위해서 지역 사무실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몸이 10개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그런데 아까 언뜻 들으니까 자동차로 안 하시고 여기 서울 오실 때는 KTX로 오세요? 네. KTX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조금 더 안정성이 있습니까? 자동차보다는 그게 시간을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네. 제가 질문 한두 개 더 드릴게요. 야당 출입 기자들 사이에선 민주당 의원총회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전에는 그래도 현안 놓고 막 갑론을박 버리고 했는데 지금 대부분 안건들이 일사천리로 처리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민주당의 혹시 다양성, 활발한 토론 이런 게 좀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한테 지금 쌓여있는 현안들이 이미 오랫동안 묵혔던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심과 총의가 모여있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신속한 속도전이 필요한 안건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해결을 하다 보니 그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 그보다 새롭게 대두되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의원총회 전에 충분한 자료를 두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아직은 건강하게 토론할 수 있는 문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당 대변인 맡고 계시고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또 이제 막 초선위원이십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꼭 이루고자 하는 정치적 목표가 있다면 또 목표 플러스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현장 연구자였습니다. 현장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과학 강국 시대를 견인할 정책을 제가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마하겠다고 하니까 현장에 있는 많은 연구자들이 정말 따뜻한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과학을 하는 환경이 지금보다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닥쳐있는 많은 위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과학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고 그리고 수도가 제가 30년을 보낸 새로운 대전 유성이 그 과학 강국의 수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물려주었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우주에 별을 쏘아올리는 꿈을 자유롭게 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우주에 별을 쏘아올리는 그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별을 쏘아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별을 쏘아올리겠다는 말씀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